개장전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테슬라 1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국내 2차 전지주들에게 또 한 번의 트레거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아침 9시죠.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시장 어떨지 함께 진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펀스탁의 이주 본부장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로 우리 시장 안에서 2차 전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 것인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먼저 이지은 대표님 테슬라가 간밤에 한 12%가 넘게 올랐잖아요. 실적은 최악이었는데 청사진이 너무 좋았고 지금 우리 2차 전지 이제 좀 반등의 트리거가 될지 아니면 여전히 업황에 대해서는 글쎄일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후자 쪽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간밤에 테슬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좀 연속성이 시세 연속성 2차 전지 관련주들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전만큼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업황에 둔하라든지 힘이 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저가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중국 쪽을 이길 수 있는 반값 전기차를 출시하게 되면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자율주행, AI 쪽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로봇 쪽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런 얘기도 했죠.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한 완성차 업체들은 좀 어리석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는 여전히 전기차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또 자율주행 쪽으로 집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약간 반박하듯이 저가 모델 출시하면서 여전히 전기차에 좀 진심이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는 물론 이러한 행보들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게 어느 정도는 혼풍을 부러울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긴 하겠지만 지금 뭐 자율주행, 그리고 AI, 로봇 이런 쪽으로 다양한 사업의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수급 분산 효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중소형 기업들,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그랬지만 현대 모비스 쪽으로 해서 현더 오토에버라든지 LG 이노텍도 또 자율주행 쪽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관련주들의 분산 효과로 인해서 2차전지에만 확 집중되는 수급이 아니라 약간의 전체적으로 좀 수급 분산, 테슬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어팡 둔화와 맞물려서 아직까지는 살짝 힘이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더 지금보다는 좋은 모습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좀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가 오늘 또 다시 복귀를 하는 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래도 시장에서는 좋은 모습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율주행 그리고 2차전지 봐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자율주행 쪽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좀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좀 길게 연속적으로 상승탄력이 추세적으로 나오기에는 살짝 힘이 붙이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어팡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 단계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하반기로 보신다고 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리튬 가격 요새 반등 이어지고 있고 배터리 셀 가격 하락폭도 완화되고 있는 이 시점이 오히려 양극재 실적 회복을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이게 회복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1분기 실적, 그러니까 특히나 양극재 관련 주들의 1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분기까지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바닥을 다져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확인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2분기 이후에 하반기에 어떻게 좀 탈피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그런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들을 어떻게 수익성을 더 어떻게 늘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차전지의 소재랑 셋업체들의 이러한 그런 실적, 저점을 다져주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저는 일단 이런 올해 전반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 기업들이 어떻게 이러한 숙제를 풀어 나갈 것인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지금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저가형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형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는 아무래도 원통형 배터리가 거의 압도적이기 때문에 4680이요? 네, 46파이 시리즈 배터리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지금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배터리 관련해서 좀 매출을 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걸 뭘 할 것인지 뭘로 수익성을 개선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전반기 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기업들에서 준비를 할 것이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우리가 체크하면서 2차 전지주들은 좀 지켜보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저점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좋겠고 그들이 각각의 기업들이 어떻게 숙제를 풀어나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2차 전지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 매력있을 종목을 오늘 탑픽으로 골라주실까요? 아니면 단기 봤을 때 좀 선물 같은 종목일까요? 일단은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투자자분들은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뭘까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인데요. 어제 올랐어요. 맞아요.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2차 전지 바닷건에서 약간의 훈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또 반도체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탄력이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2차 전지와 반도체용 동박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 전까지 이제 시세가 못 냈죠. 계속 긴 시간 동안 조정이 있었는데 2차 전지 동박 관련주들 당연히 시장에서는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좀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온 이유가 이제 북미의 GPU 기업으로부터 AI 가속기용 동박에 대한 수주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이 새롭게 좀 추가가 된 건데요. AI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AI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반도체 패키지로서 AI 시장 선점을 위해서 많은 좀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일본 쪽에서 굉장히 많이 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가 한국에서는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러한 좀 행보를 보였다. 능력치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GPU 쪽, 해외 쪽, 북미 쪽에서는 이번에 첫 승인은 아니고 승인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실적의 수주에 대한 그런 모멘텀 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쪽은 워낙 좀 기술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또 새롭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는 원래는 2차 전지 기업이긴 했지만 2차 전지로도 물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도체라는 새로운 모멘텀에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큰 주도 산업들에 대한 모멘텀 보유하고 있어서 또 주가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기업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력도가 높겠습니다. 반도체도 2차 전지도 하다 보니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본부장님 하반기까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2차 전지 종목 어떤 기업 보고 계신가요? 저는 단기적으로 좀 강한 종목 말씀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야 볼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다들 아실 텐데요. 저는 삼성 SDI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 SDI의 모멘텀은 강력한 모멘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4, 6파이 원통형 배터리랑 그다음에 정보체 배터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2차 전지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요의 감소입니다. 수요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Q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 과중에서도 피해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전반적인 시장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 SDI가 지금 25년도부터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 SDI가 수익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피해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 원통형 배터리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테슬라의 계획대로 저가형 모델을 계속 양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저가형 모델 위주로 원통형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삼성 SDI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밸류에이션 대비 지금 굉장히 저평가이면 분명한 지금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3월 달에 배터리 데이 이후에 강하게 상승 나온 다음에 지금 승고륙에 들어갔는데 그대로 상승 부분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지금도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리고 저번에 3월 달에 못 사신 분들은 지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2027년도부터 상용화 예정인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제 양극재의 이후에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성장성 있는 섹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성장성도 있고 정말 밸류적으로도 가격도 싸고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가 만약에 진짜로 이제 좀 공략을 잘해가지고 좀 시장에서 막 입지를 굳힌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의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왕관을 다시 한번 되찾는 기업으로 삼성 SDI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피해 상승 기대감을 해볼 수 있는 기업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죠. SK하이닉스가 20조 원을 투입해서 충북에 이제 M15X 공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디렘 쪽으로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HBM에 초광수를 두겠다라는 전략이긴 한데 한편에서는 이거 너무 단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어떤 시각이신가요? 일단은 여전히 반도체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SK하이닉스 실적을 두고 좀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에 대해서 그 캡파가 되게 크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 추정치에 대해서 그래서 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HBM 관련돼서 증설에 대한 모멘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거스를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AI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도 지금 계속 새로운 칩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나왔고 또 어제는 반등이 또 나와주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흐름 기조는 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또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이 안에서도 실적이 좀 받쳐주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그냥 HBM 관련된 무작정 그냥 반도체다라고 해서 가는 시기는 이제는 지났다라고 보고요. 진짜 HBM으로 실적을 만들어낸다거나 실제 지금 AI 관련된 그 관련한 일로서 실적을 만들어낸 기업들이 앞으로의 성장성과 앞으로의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주가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눌림목이 나왔을 때도 정말 짧게 눌리고 가는 종목들이 있고 아니면 추세가 전환돼서 지금 하락 국면으로 좀 들어간 종목들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옥석 가리기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넓게 봤을 때는 이제 2024년부터는 감산에 대한 효과도 이제 좀 제대로 나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무조건 반도체 AI 관련된 기대감이 있어가 아니라 진짜로 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돈을 또 벌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옥석 가리게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 여쭐게요.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도 좀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간밤에 엔비디아는 또 떨어졌고 지난번에 10% 하락, 어제 반등 또 간밤엔 하락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내일 또 새벽에 있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그리고 알파벳 실적 그리고 PC 가격 지수까지 지금 시장을 흔들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저는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시기보다는 이번 주는 저는 관망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의 장밋빛 전망이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들 중동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매크로 불확실성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잠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단기간에 해소되기에는 어려운 요소들이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굳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좀 만약에 보유자분들은 비중을 축소하시고 좀 뭐 신규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이 이벤트들이 끝난 뒤에 좀 대응해보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급할 필요 없다. 일단은 좀 지켜보고 나중에 조금 숨 고르는 차원에서 그때 들어가자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HBM 쪽으로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리노공업이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난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억을 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좀 매력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가 절감에 대한 또 이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또 새로운 엔비디아 관련된 수혜도 얻을 수가 있고 또 원가 절감의 효과 이런 것들은 곧 실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 시즌에는 리노공업이라는 기업 보시면 좀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리노공업 말씀 전해주셨고 본무자님은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짧게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오테크닉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신규 커팅 장비 관련해서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그리고 그루빙 장비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선단 공정에 따른 수요 모멘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리기판, 그러니까 UV 드릴러 관련해서 지금 미국 쪽이랑 검증이랑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저는 부각이 돼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노공업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까지 종목 흐름 놓고 잘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펀스텍 이주호 본부장, 이지스텍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